Q.놈바 여러분, 남바입니다. 아... 코가 많이 맹맹해졌네요. 에어컨 많이 틀어놔서 어이 뭐야 되게.. 오늘은 이제 뭐, 동키호테나 이렇게 선물을 좀 사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1시거든요? 아점으로 뭐 먹지? 쿠시카치를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쿠시카치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 안정했는데 어디가지? 후식하츠는 뭔가 혼자 먹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한국어 메뉴가 없으면 뭔가 힘들 것 같은 느낌 밖에 닦아다 더워 보인다 미쳤다 날씨 어제 여기 호텔 옆에가 클럽이라 했었는데 고스트? 고스트 클럽이라 했었는데 어제 밤에 안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약간 패션의 거리에요 패션의 거리 오늘 일단 하늘 진짜 맑고 일단 동키 호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자꾸 이런데 눈이 돌아간단 말이야 사진 안된다고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오미야계 필수 코스 여긴 거의 관광지로 등록되어야 돼 선물은 좀 가벼운 걸로 tackling 너무 비싼 것도 부담스러워 너무 비싼 것도 부담스러워 compartте 10만 원이 넘으면 제가 산 물품 중에 다 10만 원이 넘으면 이제 여기서 면세 할인이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는 거는 일본에서 산 거니까 국내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할인이 더 들어간 거고 이거를 무조건 샀으면 이제 저희 나라 가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호텔로 가서 이걸 놓고 와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워 지금 밖에 미칠 것 같아 호텔 다시 들어왔는데 진짜 더워서 못 나가겠어요 진짜 미쳤다 너무 덥다 가볍게 그냥 타코야키는 한 번 먹을까요? 지금 생각나는 게 아까 타코야키 집이 있던데 앞에 아 실례합니다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지만 가장 맛있는 거 맛있어? 타코야키는 다 똑같이 이렇게 맛있어? 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맛을 먹을 수 있는 이렇게? 네 이렇게? 이렇게 많이 먹어서 되게 추천해 여러분 이거 좋아해서 이렇게 좋아해요 네 네 아, 네. 가장 좋은 제품은 아시콘 맛집인데 토스트 아기 등은 아시콘 맛집이에요. 아하. 그럼 오오 히리? 오오 히리.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좀 2개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그러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일단 주문을 했지만 700원 안에서 먹어도 되겠지? 근데 안에도 더.. 내가 가는 곳마다 한국인이 없지? 다 일본 쓰면 돼 일단 이거랑 치즈카르트를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? 치즈카르트도 먹고 얼마였지? 6.7천원이네 내가 약간 여러 종류로 시킨 것 같아 통종류로 시킨게 아니라 여러 종류로 시켜봐야 돼 이거 먹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덥다 지금 아 뜨거워 아 진짜 맛있거든요? 진짜 맛있는데 개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몰래요 레드불이 3천원이야? 이거 뭐 음료수가 천원인데? 이거 싼데? 오렌지 주스 배게? 배게는 있지 배게는 숟가락 물이 있네 물 먹어야겠다 어 이거 약간 소금 있는 것 같은데? 소금 소금이 있는데 소금?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소금 짭조름하냐 진짜 맛있어 음 어 갑자기 나 오니까 많이 오는 것 같아 아닌가? 약간 파란? 파란같이? 약간 파란? 파란 같지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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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스오부시 음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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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. 치즈카르트를 먹으러 가야지. 일단 치즈카르트를 하나 먹어야 되거든요. 그게 약간 지금 지인들 통해서 아 이거 맛집이다. 여기 맛집이다. 또 여기 신사이바시에서는 치즈타르트가 그렇게 맛집이다. 다음은 일단 타코야끼를 한번 먹었으니까 제가 타코야끼를 이번에 일본에서 처음 먹은 거거든요.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일반은 그냥 타코야끼에 비해서. 그러니까 한번 이제는 치즈카르트 치즈타르트를 한번 먹어보고 아 근데 에그타르트는 평상시에 안 먹거든요 제가. 계란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치즈타르트라고 하니까 치즈는 뭔가 좀 다르겠지. 가는거지. 아유 더워. 와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줄 너무 긴데? 미니가 3,000원? 작은게 3,000원이라고? 너무 긴데요? 하나에 3,000원인데? 이거 약간 먹을 값어치가 있나? 먹을 값어치가 있나? 아 너무 긴데? 아 시발 너무 더워요. 조금만 쉬었다 가야될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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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